상한골 상사디아 네 오늘도 역시나 춥습니다 네 그러네요 훈훈한 만남의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국악인 신년인사회 자리인데요 1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국악계 인사와 문학계 인사 500여 명이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학계 인사들이 국악예술인과 함께 신년덕담을 나누면서 지난 2015년 국악계를 돌아보며 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날이죠 네네 1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2016년 국악인 신년인사회 네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성원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네 자라나는 국악계 꿈나무에서부터 원로 국악인이 한데 모여서 신년덕담을 나누며 올해 국악발전을 다짐하면서 화합으로 펼쳐나갈 국악세상을 함께 추관하는 자리인데요 네네 1부엔 덕담 나누기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다찬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4회는 방송인 박종숙 씨가 보고요 네 어린이 국악교실 푸르미르 아이들의 축하공연과 예원학교 무용단의 신춘행전 그리고 김상훈 박항규 한솔립의 경풍연 연주가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올해 모든 액을 미리 풀고 막아보자는 액매기 탈연 공연도 마련되어 있는 1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국악인 신년인사회 네 국악의 종과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6년 국악인 신년인사회 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신년에도 화목한 국악세상이 되길 추구 놀리며 소리뽑 가락행복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요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액매기 탈영 띄워드립니다 네 액매기 탈영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팀은 작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고 또 국악인 신년인사회에 함께 하실 그런 팀입니다 아 금상 받으셨어요 진짜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신년인사회도 함께 하실 그런 팀입니다 너무 든든하네요 자 그리고 올해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전통과 함께하는 바탕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곡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올해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너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나 전방 가네 어딜 간다고? 전방 부대를?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예비군 다니면서 응 전방에 조카 보러 가네 아이고 자자자 이거 좀 들어줘 같이 가자고? 아 왜? 조카가 어디 다쳤나? 아이 그게 아니고 자네 내 말 들으면 초라니도 어우 매력있다 같이 가자 할 건데 아 지난번에 그 여자친구도 소개해줬잖아 맞아 그 여자친구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 응 제대 날이구나 제대 날짜 됐잖아 자네 조카 오늘 제대 날 맞는데 내 조카놈이 연기 신청했지 뭔가 제대를 연기해? 아니 설마 그냥 군대에 정들었다고 말뚝박을 짝정인가? 아니 글쎄 그 핵실험인지 수속포탄인지 해가지고 그 전방이 초긴장이잖아 이런 때 노련한 자기가 조금 더 지켜야 안 되자나 아 매력있네 노련 그렇지 노련하기만 하겠어 그거 이동식 확성기도 튼다잖아 디지털 확성기 30km까지 들린다며 응 그려 내 조카가 자기 부대 쪽고 지형짐을 어느 길에 돌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쫙 깨고 있다고 자기가 운전해야겠다지 뭔가 내 딸 데려올 걸 그랬나 보다 애가 그냥 땡기네 그런가? 여보게 저기 저게 내 조카가 운전할 그 이동식 방송 찾을랑? 여보게 부탁 좀 해줘 시험방송 한마디만 하겠다고 뭐요? 초라니가? 한마디만? 마이크 왔네 마이크 왔어 아아아 위대한 영도자 깃발 따라서 아이고 그냥 이러지 좀 말아 탁살돋잖아 나 서울 상압댁인데 거기 평양댁 있나요? 얘기 좀 할게 따와보셔 아 왜? 우리 걸그룹 노래 기다리는 건가? 응? 난 정말 바네스 아이가 이거 마이크 이리 좀 줘봐 여기 내 장조카 재댓날인데요 조카가 연기 신청했거든 여자친구가 멋지다고 같이 왔는데 잠깐 여자친구 한마디 어머 추운데 고생 많다 얘 내 친구랑 통성병할 동무 있니? 아이고 아이고 조카 부대원들 나도 나도 하는데 이쪽 말고 저쪽 신청 동무들 있냐고 저쪽 동무들 네 적벽과 가운데서 화룡도 불지르는 대목을 김경호의 소리와 조용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노래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막 눈발이 막 휘날렸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도 눈발은 시끄디끈 날립니다 그 전방에 계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얼마나 춥고 또 힘드시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휴전선의 감도는 긴장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전방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를 연기하는 장병들이 매일매일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다죠 스스로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돼 하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전역을 연기한 우리 군 장병들 진정코 진짜 사나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500여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날은 춥지만 이래서 또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든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확산기까지 투입된 휴전선 지역엔 지금도 진실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탐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허균과 잔나비 고사와 시입니다 네 올해가 원숭이 해라서 잔나비 고사를 자주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선저와 광해군 시대의 문신이고 문장가였던 허균이 본 원숭이 고사를 돌아볼까요 네 허균의 문집 성소 부부고를 보면요 원숭이에 대한 허균의 색다른 주장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원숭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또 원숭이랑 학을 마주하며 산다 네네 어제도 원숭이 얘기를 하면서 두류산에서 원숭이와 학을 마주하고 산다는 식구절을 음미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허균이 원숭이에 대해서 색다른 견해를 내놨다 네 과연 어떤 주장일까요 네 허균은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나라 산천엔 원숭이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시인들이 자주 노래한 원숭이 정설피러다 묘사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지리산자락에서 원숭이랑 학이랑 마주보며 산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방문하겠죠 네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허균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줘야 한다 네네 지금도 우리 산천엔 야생원숭이 보기 힘들죠 그렇죠 가끔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그 산중에 살면서 산을 찾는 분들 괴롭히거나 놀래킨 일은 있지만요 네 허균이 살았던 시대 역시도 우리 산천에는 원래 원숭이가 살지 않았다 다만 문장과 시인들이 그런 그림이나 정서를 빌어다 썼을 뿐이다 네 그래서 허균은 시 한 구절을 예를 들어 말했는데요 경림공청 백원제라 숲을 넘어 신 잔나비 우는 소리 부질없이 듣나니 네 그런 시 구절은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만히 보면 중국 시인들이 삼협의 원숭이 우는 소리 사람 애간장을 녹인다 하는 그런 표현을 빌어다 쓰면서 우리 산천에도 원숭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더라는 거군요 네네 허균의 문집 성수와 부부구나 성수씨와에 보면요 우리 선인들의 그 멋진 작품들 그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봄을 부르는 마음으로 고려 고종 때 이규보랑 쌍벽을 잃었던 진화의 시 한 구절 볼까요 네네 봄이 오는 소리를 느긋하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매화는 떨어지고 물오른 버들까지 늘어졌네 한가롭게 파르란 안개 밟아 걷는 걸음걸음 바닷가 가게 문 닫히고 사람 소리마저 드문데 온강에 실실 뿌려지는 봄비라니 네 남녁엔 그 매화 소식이 올라올 텐데요 매화가 지면서 물오른 버들까지의 늘어진 모습을 다시 보면 봄이 오는구나 거기다 강물에 가늘한 봄비가 뿌려지는 그런 풍경들 네 천년 전 고려의 문신 진화가 본 봄이 오는 날의 풍경을 미리 노래하면서 매화 따라오는 이 봄날 봄비를 미리 그려보게 되네요 네 오늘 허균이 말한 우리 산천엔 원래 잔나비가 없다는 말 다만 시인들이 원숭이 이미지를 빌어다 노래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허균이 소개한 고려 진화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한파 너머로 오고 있을 봄을 내다보게 됩니다 오늘 고려온 사랑방은 허균의 잔나비 고존자료였는데요 인터넷 카페 상학골 상사비으로 들어가셔서 참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황숙경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 이삭대엽 버들은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지금 달리는 지역이 부도구간 부도구간인데요 혹시 부도 걱정하시는 승계 계신가요? 예예예 부도요? 예약해놓고 또 부도 냈다고요? 아 예약 부도 걱정 많으시군요 그동안 예약 부도 때문에 고생이 많았나 봐요 아휴 예 연말까지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는요 이 열차 부도역에 서는 건가요? 아이고 나 못 내려요 나 부도 나면 어디로 가라고 손님 그래서 마련했거든요 예약 부도 확 줄여주는 부도사리칸 체험해 보시겠어요? 자 오세요 여기입니다 부도 줄여주는 체험? 아니 어떻게 줄이는데요? 대개 예약 받을 때 어떻게 말하시나요? 아니 그 못 오시면 전화라도 해줘야 합니다 꼭 오실 거죠? 뭐 이렇게 하죠 아 그거 바꾸자고요 자 목소리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못 오시면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뭐요? 예약 부도 내놓고 전화 한 통도 하지 말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한마디만 더요?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에 봐요 이 한마디만요 아 문자로 담애봐요? 아니 그럼 나 뭐가 달라질 거 있어요? 아 자자자 감정 잡으시고 손님 예약 됐습니다 손님 예약 됐습니다 못 오시면 문자로 담애봐요 해 주실 거죠? 못 오시면 문자로 담애봐요 할 거죠? 아 맨 뒤에 말에다가 감정을 넣어주세요 문자로 담애봐요 해 주실 거죠? 끝에다가 한을 좀 넣으세요 문자로 담애봐요 해 주실 거죠? 천상스럽게 말고요 문자로 담애봐요 해 주실 거죠? 자 이 살짝 깔린 한 감이 안 잡히나요? 국악은 듣고 있나요? 국악? 아 듣죠 맨날 틀어놓고 사는데요 아 네네 그럼 이 느낌으로 자 담애봐요 해 예약대로 부탁해 네 사안골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흥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손님 또 예약해놓고 소식도 없는 손님 이런 상황들 정말 난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약도 약속 아니에요? 그럼요 예약부도 이거 큰 문제라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꼭 약속 지키라는 그런 어감보다는 손님 못 오시면 연락은 해 주실 거죠? 뭐 이렇게 묻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더 훨씬 부드러운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직설적인 말보다는 문자라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만약 자신이 있다면 방금 하신 흥타령으로 예약 부탁해 해보시면 어떠실랄 모르겠어요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성숙한 예약 문화가 정말 빨리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예약 취소 연락을 주시면 업소 측에 최소한 경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아니 그럼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부도를 내버리면 다른 손님도 못 받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허위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나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입검됩니다 진짜 네 네 네 우리 약속은 꼭 지키십시다 네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약 문화가 성숙하게 진짜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가 회현동의 옛 역사를 찾아걷는 남산 옛길을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중구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숨은 길을 재발견해 명소로 조성하는 회현동 1동 1명소거리 남산 옛길의 홍보 활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정된 구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CCTV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걷기 코스를 개발해 주민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남산 옛길을 명소로 홍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주간으로 정하고 마지막 토요일 오후 4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월 첫 프로그램은 연극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입니다 문화주간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 전문업체 한독이 새해를 맞아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인간문화재 구혜자에게 배우는 새해 건강복주머니 만들기 행사가 1월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한독빌딩에서 열립니다 구혜자 선생은 중요 모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기능 보유자로 바느질로 의복과 장신구를 만드는 침선기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전통 의복에 담긴 건강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의와 새해 건강복주머니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내일까지 한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선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에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한국아리랑마을이 조성됩니다 정선군은 최근 열양면 갈금마을 일대 3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정선아리랑을 대표할 상징시설을 건립하고 아우라지 마을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건축과 옛길을 복원해 마을을 조성하고 아리랑 주재관, 소리체험관 등을 건립한다는 구성입니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구성해 정선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한지체험 박물관에서 한국전통민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전통민화전시회는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전통민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은 제4회 한국전통민화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신명란 작가의 장수부기를 비롯한 30점의 민화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43-832-3223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가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찾아가는 사진전, 왕릉공감, 세계유산 조선왕릉이 1월 22일까지 정부 대전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시대 왕의 탄생, 왕의 장례 국장, 왕의 장례 발인 반차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구성됩니다 왕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고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사진전은 지난 10월 구리시에서 시작해 11월 서울을 거쳐 이번 정부 대전청사까지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떨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부여가 지구촌이 찾아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여군은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화에 등재된 성과를 올렸거든요 맞춤데 품격 높은 문화도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고요 네 2015년 부여군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새해부터 역사문화관광도시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부여군은 야간체험형 축제로 운영된 서동연꽃축제가 100만 명의 관광객을 불어들여서 지역축제로 크게 성공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서동연꽃축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됐고요 2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고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부여가 마침내 세계문화유산지구가 됐기 때문에 백제문화재는 역사관광 물길을 크게 열었고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에서 온 관광객까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치러진 것도 큰 성과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여군은 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전원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게 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노인복지 서민복지를 위해서 500억 원대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2020년까지 준종합병원기능의 요양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300여 세대의 인대아파트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전원형 실버타운을 설립하게 된 점도 부여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여의 자랑거리가 또 있는데요 네 번이나 연속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이 빛나는 굿뚤의 창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종합유통을 갖추게 되고요 네 부여를 중심으로 두레기업과 밤 가공 활성화 사업 등 8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굿뚤의 신유통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백제고도를 잘 살려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실버타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니 새해 부여는 더욱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부여군이 안전도시 확립에도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전 군민 모두 안전보험 가요를 통해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안전도시 황집에 나서는 새해가 될 테고요 네 자 오늘은 백제고도를 육성하면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비상하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부여 산유화가 자진산유화가를 이상균의 소리와 안산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요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능침을 벌목하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신부자가 능침 주변나무를 벌목하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신부자는 왕 주변 나무를 벌목해서 한미천 장관하겠다 나섰는데 조용히 모사꾼 돌량을 불러 일을 꾸미고 있었으니 능침 벌목이라 잘되면 태평관이요 아차하면은 저승길인데 점쟁이라도 만나보셨소? 아니 그냥 태평관서 술치고 놀아야지 저승길 소리는 여보게 돌량이 자네가 일을 잘만 짜준다면 아 제갈량이라면서? 아니 왜 아까 받은 걸로 모자란가? 이놈은 돌량입니다 돈이냐 목숨이냐 하는 판국인데 벌목쟁이들 단속은 잘 했다니 그쪽도 죽기 아니면 사역일 테니 걱정할 거는 없고 날짜 잡는 거 아 태길 말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어떤 날이 운빨이 들어오는 날인가 태길도 물어보고 했는데 틀렸죠? 무당 판수한테 태길 잡아도 소용없죠 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날 운빨이나 기다리는 것들 말입니다 아니 아니 돌량이 건 무슨 말인가? 아니 태기를 무시하잔 말인가? 이 사람? 능침일세 그 왕릉 주변 나무를 잘라내는 일인데 태기를 무시하자? 이놈은 말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들하고는 말을 안 섞죠 나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면은 아이의 말을 안 합니다 허허 이 사람? 아니 그 나를 기다린 건 뭐고 또 나를 만드는 건 또 뭔가? 보이시지요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것들은 고개를 빼고서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따름인데 나 같은 사람은 그날이고 이날이고 일이 되는 날을 만드는 것이오시다 내가 이래서 제갈량 그 돌량이 자네를 찾아온 거 아니겠는가? 그래 나를 어찌 맞는단 말인가? 산감 능참봉을 따로 뺀다면서요? 그건 걱정 말게 왕릉 주변 떠나게 할 거니까 오며 가며 보는 사람 동네 사람 나무꾼이며 아이들은? 응? 응? 아니 뭐야? 아니 거기까지 내가 무슨 재주로 손을 쓰겠나? 양주, 산대, 폐, 앙성, 청룡패를 만나면은 어찌 되려나? 양주패, 안성패가 논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달 17일이 양주패가 올 건데 안성패를 당길 수 있다면은? 그 이윽 고장 사람들까지 다 구경 오겠지 뭐 대도 2박 3일 정도 판을 벌리게 할 수만 있다면은 어쩌려나? 그야 밤을 새면서 놀겠지? 내가, 내가 손을 쓰면 그 안성패를 부를 수 있어 그 판이 만들어지는 날 능친 폴목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 그래 사람들 눈, 코,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말이지? 벌목한 나무들을 옮기는 게 큰일인데 그, 어쩌렵니까? 그게 글쎄 그, 한 곳에 산처럼 쌓아둘 수도 없고 땜목으로 흘려보내야지 그 탈부지로 날 겁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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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땜목으로 보내야지 그게 한강 쪽으로 줄줄이 가면은 보는 눈이 많을 테고 아문, 어디서 이 나무가 오느냐 점거하는 것들도 있는데 목재 사가는 자들이 중간에서 가져가게 해야겠고 하면 훨씬 줄어들겠구만 자, 능참봉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능침 주변 나무가 잘렸다 그러면은? 광가에 알려 벌목군 잡아들여라 하겠지 입을 열기 전에 다른 능침 나무도 잘라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아니 이 사람아 어찌 그리 할 수 있겠나? 아니 그, 능참봉이 입을 열 것인데 같이 죽고 같이 살자 틀어잡아야지 입을 열게 하다니 그, 그 능참봉이 그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던데 나무가 잘렸으니 자기도 죽을 목숨 아닙니까? 한 패로 당겨야지 응,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자 다른 능침도 노리잔 말인가? 짧게, 빨리, 그리고 연기같이 흩어져야지요 이게 나를 만드는 것이오시다 돌량이, 아이고 내가 자네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나? 거기가 끝이 아닙지요 추적 포교들이 달려들 건데 추적이라니? 우리 꼬리가 잡히게 된단 말인가? 불똥을 옮겨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불똥을 어찌 옮기란 말인가? 이 대목이 죽고 사는 기론데 그냥 입을 열라고 하시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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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량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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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우선 받아 두게 성사되면 또 있지 그, 어수룩한 것들 능침으로 달려가게 하시지요 볼목일 있다 소문내가지고 우르르르르 달려가게 하고 그놈들을 잡아들이게 허면은 오호, 그러니까 불똥이 그놈들한테 하하하하, 여보기 돌량이 날짜 잡았네 이 날일세 네, 철연금 산조를 임경주의 철연금 그리고 허봉수의 장구장단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능침 벌목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신부자가 그 모사꾼 돌량이를 끌어들였군요 네, 근데 태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운에 맡기고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그날이 되게 만들어라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목이 다른 곳에 쏠리게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 유인해내고 이동하며 분산하게 하고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수자까지 말해줬으니 네, 돌량이 같이 그날이 되게끔 거산날을 만드는 자들 네 자, 과연 그 말대로 술술 잘 풀렸을까요?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다려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네, 우리 세계기록유산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세계 속에 빛내는 우리 문화유산들 자, 오늘은요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볼까요? 네, 네 네, 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네, 단일왕조 기록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고요 기록물 내용으로 봐도 가장 방대한 서책을 가지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인데요 그 가치나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요 자, 우선 중국과 비교해 볼까요? 역사 기록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선왕조시대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인쇄물로 왕조실록을 냈고요 중국은요 손으로 써서 기록물을 남겼다고 하죠 네, 네 인쇄로 남긴 우리 조선왕조실록은요 살아있는 왕도 볼 수 없게 했는데요 중국 황제는 자기 기록물을 보고 고치게 했다니까 그 역사 기록 정신부터가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 인기 있는 사극에 임금과 마주 앉아 있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런 장면 설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춘추관에서 파견된 사관이 임금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 네네 어떤 경우라도 임금의 말과 행동은 기록해야 한다 나라의 정책이나 하루하루 사건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비판받거나 존경받거나 거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요 인류 역사상 단일 왕조로는 가장 오랜 기간 또 엄청난 기록 물량으로 남아서 전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보유한 세계 기록 유사는 직지와 고려대장경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조선왕조의교의 동의보감인데요 중국에 비해서도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기록 유산이 아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국가라는 말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와 비슷한 시기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역사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빛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선 기록물이 지닌 문화적 가치, 또 학문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명나라, 청나라 역사 기록이 손으로 써둔 기록물이라면 우리는 방대한 서책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역사 기록 내용에 있어서도 500년 이상 가는 방대함에 압도될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왕과 조정 대신들 말이며 행동이 기록돼 후대에 전한다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한시라도 망각하게 할 수 없게 만든 조선왕조실록 그러니 어떤 왕인들 그 실록에 오르게 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기록한다. 진실을 남긴다.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없다. 하루하루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한다. 그래서 후대 사람이 교훈 삼고 배우고 비판하게 한다. 네, 바로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역사 기록 정신으로 일관돼 있기에 세계 기록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랑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요. 한양이 불타고 피난 가기 바빴을 때 조선왕조실록도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군데 전주사고에 보관된 그 왕조실록을 선비 안의이와 손옥록 두 분이 내장단 속으로 피신시켜 살아남게 됐던 거고요. 그렇죠. 임진왜란 당시에 안의와 손옥록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왕조실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거죠.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 역사 교과서에 이 조선왕조실록을 구해낸 안의와 손옥록의 이름이 실려있나요? 네, 우리 학생들이 기억할까요? 글쎄요. 세계사의 500년 역사를 오롯하게 진실하게 784년이나 되는 그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해 남긴 민족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빛나고 가슴 벅찬 우리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네. 자,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 오늘은요. 199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국학원 정학단의 연주로 수제천 띄워드립니다. 억수나잇 아, 이장 독촌이구만요. 소식 다 들었겠죠? 그 엊그제 산에 올라갔다 소식이 없어가지고 119 구조대랑 경찰까지 나서서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사람 찾아낸 거 다들 들었죠? 아, 긍게 산에 갈 때는 지발 GPS 기능을 활성화해놓고 올라갈 가시라 그거구만요. 복촌아. 예? 아, 산에 가야 하는데 방금 너 뭐시라고 있냐?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날이 일하고 추운데 어딜 가신대요? 아니, 그리고 이따가 눈이 온단 말도 있슈. 아, 산에는 어찌 가신대요? 그러면 네가 그냥 내 대신 가거라. 내가 운동하러 가겄냐, 등산하러 가겄냐? 아니, 긍게 뭐 땀에 산에 올라가느냐 그거요? 아, 산또라지가 부르고 백하수어가 불러댄다. 너는 안 들느냐?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참아요, 지발. 아, 그라고 가려면 휴대폰에 GPS 꼭 켜놓고 말이오. 아따, 참 글씨, 그 GPS가 뭐신데 그렇게 아까부터 GPS 소리요? 아, 긍게 휴대폰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오. 뭐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산또라지를 캐는지 백하수를 어디서 캐는지도 다 안단 말이오? 네? 아, 그것을 어째서 알려줘마? 아이고, 거시기, 만약에 산에서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디 계신지 위치를 알고 찾으러 가야 할 것 아뇨. 그런게, 아, 그거부터 켜요? 응, 저, 그러면 복천아. 응, 그 거시기, 저, 네 배터리 내놔봐봐. 응? 우리 손자가 말이오, GPS 캐머라. 그것이 그냥 달아진다고 끄라고 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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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봉활령의 배터리는 어떤가, 그냥 충전이 잘 됐는가 한번 보고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봐. 아이고, 야야. 나가 그냥 눈이 어리버리 해갖고 안 보인다. GPS가 그냥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 참말로 어디 봐요. 아이고, 거기 휴대폰 그 여거를 열어라고 누르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잖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고, 아니, 좋은 말 할 때 그냥 알아듣게, 말해. GPS가 어떤 놈인지 말하면 될 거 아뇨. 아니, 그러니까 봉활매요. 긍게 여기 환경 설정 여기에 위치 정보라고 있잖요? 여기를 딱 찍어서 켜놓으면 이제부터 봉활매가 어디 계신지 안당겨요? 응, 그려, 그려. 알았죠? 근디 말이요, 복천이 너 산돌아지밭 백하수호박 넣은 보면은 안 된다, 잉? 그러면 나가 그냥 그쪽에서 이 GPS 그냥 탁 꺼버리는 수가 있자. 아, 나 그냥 그런 걱정 허덜덜덜 말고 그냥 켜두란께요, 지발. 네, 국악환연하게 의한 노을량 사거리 가운데서 압산타령을 이문주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겨울 산행하시다가 혹시 조난당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GPS 기능을 꼭 켜놔서 자기 위치를 빨리 알려야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며칠 전에도 겨울산에 올랐다가 다친 분이 전화로 구조 신청을 했는데요. 정작이 위치 정보를 꺼놔가지고 구조대가 못 찾아서 결국에는 숨진 채로 발견됐잖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맞아요. 봉활매 손자는 휴대폰 배터리 빨리 달아진다고 끄라고 해서 껐다는데요. 아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산행하실 때는요. 휴대폰에 위치 정보 기능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산에 가시는 분들, 겨울산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런데 이제 혼자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혼자서 가시지 말고 꼭 동행자를 같이 동반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산이라는 게 진짜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겨울산행은 변수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금방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도 있잖아요.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어두워져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목적지를 뒀으면 가는 산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철저하게 산행계획을 잘 짜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뒷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그늘진 곳 이런 데는 얼음이 얼 수도 있고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덩이 속에 위쪽에는 눈이 쌓여서 몰라서 빠지면 한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큰일 납니다. 그럴 때에도 바로 휴대폰 gps을 켜놓고 또 아니면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리나는 호루라기라도 자기 위치를 꼭 알려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냥 정상코스로 가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 잘하라 그리고 지름길을 택해서 가시다가 이게 이제 조난이 되는 거죠. 꼭 그게 이제 사고의 지름길인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안전에 꼭 그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속옷도 좀 이렇게 잘 보습용을 잘 입고 또 겉옷도 좀 뭐나 두터운 옷을 좀 준비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추워가지고 도로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 네. 안전 운행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두드러기면 밖에 나오지 마세요. 네. 특히 보현중인 어르신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상한골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기설자 여러분 pancar inareng요. 네.